자, 소호자 3을 개방하러 갑시다 아, 바로 상승이니까 이야 3대면 뭐가 좋은 거야 아, 찍을 수 있는 거구나 아하 일단은 뭐 심볼은 해야 될 것 같고 아, 돈보는 거 하나 뭐하냐 아니 이거는 필요가 없잖아 허미 이거밖에 못하네 오케이 끝인가? 이거 말고 이제 없나요? 아, 똑같이 마법판이구나 아, 성형파네 오만 아, 심플 아, 소울 4시칸인가 봐 본키였으면 소울 4시칸 이런 거를 좀 사봤을텐데 아, 음운의 음운 나오는군요 음운의 음운 와, 선택설로 짜다 하하 아, 이거 괜찮다 아, 이거 괜찮네요 선택설로 널리 아, 이거 개꿀이네 50개밖에 안하네 아, 장 Song 아, 정우개 오픈 정우개 되게 많네요 우와 와아 좋은거 되게 많다 200에서 209레벨 사용 가능한 월드 하나 200에서 219 와 설마 전설에서는 219에서 220이니까 200부터 220이니까 와 220부터 230 나오겠는데 와 황금망치 100% 와 60개밖에 안하네 와 와 최소 2개의 심볼을 얻을 수 있으면 랜덤으로 준다? 와 와 와 와 와 이번 보상학 장난 아니다 30% 할인 한번 하겠지 와 가격도 저렴하네 와 선택 슬롯 좋다 Technician 퍽 와 키홉 가 보 Và 할인 한 번 하지 않을라 기다리면 좋은거 줄거 같은데